제가 치압만 좋아서는 쫙 닦히네요. 바꾸실 수 있네요. 형님 지금 가면 그 있습니까? 오하시오. 다 볼 수 있지? 그건 정식이니까 볼 수 있겠지. 우리가 혹시나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? 정식한테 못 들어가고 있네. 밥은 주는가? 실례합니다. 호텔은 마다에 몇 분 갈까요? 몇 분? 5분? 형님 제가 가끔 오고 하니까요. 제가 일본어를 좀 배우겠습니다. 올해 들어가서. 도저히 안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배워서 오하시 회장님과 통화할 때도 제가 통역 다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. 저한테 6개월이란 시간만 주세요. 너무 짧은 시간 안되고. 6개월 동안. 네. 1년간 되겠네. 3개월이면 안돼. 6개월이면 안돼. 머리가 있는데. 5개월. 안그러니까. 안그러니까. 아 오랜만에 그냥 감회가 시던네, 진짜. 난 진짜 오래간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00만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샵장으로 들어갑니다. 링사이드네 링사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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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